허잉역은 베이징 지하철 8호선, 베이징 지하철 13호선의 역이다. 13호선 상위역번호는 1309이다. 이 역은 철도 북쪽의 황핑로 및 상사철로 교차 구간에 있다. 주변은 주거지역이다. 허잉역 8호선 환승 표지판 13호선은 지상역에 쌍섬식 승강장으로 철도와 평행하게 설계되어 2002년에 개장했다. 허잉역에는 4개의 궤도가 있으며 후일운관 차량기지에 연결된 외부선로가 차량 주방용으로 사용된다. 8호선은 지하역으로 황핑로와 평행을 이루게 설계되어 2011년에 개장했다. 두선은 작은 각도로 교차된다. 두 노선의 대압실은 지하 1층에 있으며 약 80미터 길이의 이동 통로를 통해 승객은 두 노선 간에 환승할 수 있다. 허잉역 지포 출구, S2선 황투된 역에서 약 240미터 미터 떨어져 있다. 8호선은 8개의 출구를 가지며 13호선은 하나의 출구를 가진다. G1 및 H 출입구는 지상 14000평방미터의 버스 정류장에 대응하여 버스 노선과의 환승에 사용된다. 또한 허잉역 밖에서 14000평방미터의 파크앤드라이드 주차장이 있다. 8호선과 13호선에 관계없이 철도를 통한 지하입구가 계획되어 있지만 2015년 4월 29일 이전에 상사 철로에 남쪽이 개통되지 않았으며 철도 건설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통로는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였다가 완성되었다. 우회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의 남쪽에 위치한 치성자위안 소구에 소유주는 주민들이 허잉역에 갈 수 있도록 철도 아래의 작은 도로, 치신로, 를 건설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했지만 이 프로젝트는 기획부서에서 승인하지 않았다. 2015년 4월 29일에 허잉역의 G3 및 지포 출구가 열렸으며 인근 주민들은 지하철역까지 단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지포 출구에는 또한 베이징 교회 철도 S2선의 임시역인 황투된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이 역은 13호선 로블림 개통 이전 계획에서는 후일운광 동역이라 불렀으며 2004년 6월에 허잉촌과 맞닿았다 하여 허잉역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같은 해 9월 28일에 13호선 서쪽 구간의 종착역으로 운행했다. 2003년 1월 28일 허잉 둥즈먼 구간이 개통하면서 허잉역은 더 이상 종착역이 아니게 되었다. 8호선 허잉역은 2011년 12월 31일에 사용되었다. 2016년 11월 31일 S2선 열차의 출발과 관련하여 역은 황투된 임시역으로 이전했다. 베이징 지하철 운영 제3지부는 13호선에서 허잉역의 막차를 10분 연장했다. 이 역에는 2008년 이래로 2개의 출구가 있으며 인근 주거지역과 지하철 8호선 건설 문제로 인해 허잉의 철도 부근의 교통량은 혼란스러웠고 비가 올 경우 도로 조건은 이상적이지 않다. 허잉역은 지하철 13호선의 출발역에 위치하고 있었어 아침과 저녁 혼잡 시간대에 동서방향에서 쉽게 탑승할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